ㅠㅠ 오오 신났어 신났어 야 너네 죽겠다 체력 배라 Pues 알았어 즉시 구토로 야 가자 아 먹어라 일단 아 많이했다 요리 알았어 하이 아 체력 살짝 올라갔다 크으 좋았어 성교사는 뭐야 어 벌렁인거 같은데 재물을 바친다 밑에거 다 해제했죠 악마 소환진? 악령에 홀리게 한 다음에 성전때 합류하게 한대 별로 위험한데? 아 좋은거라고? 나중에 하면 되지 그래도 많이 찼다 체력 야 침대 다 박살나있네 오 열렸다 열렸다 오오 열렸다 열렸다 오오 베리가 그렇게 또 엄청 좋은건 아니란 말이지 자아 자아 들어가보자 조리가 또 오오 의식 왕관 부활 이거 이게 뭐야? 음식을 먹어 저걸 뭘 획득한다는거지? 잠시만 잠시만 파란하트가 뭐야? 그.. 그거 같은건가요? 보호막 같은 음 음 음식? 음식으로 가자 나 음식이 너무 어? 이거다 새식특성 오 모든 교자원들의 새식성을 얻습니다 풀로 된 음식을 먹더라도 신앙이 떨어지지 않는데 풀매기자 얘들아 풀이 좋아요 몸에 하아 풀이 좋다니까? 뭐가 좋은걸까? 아.. 애매하네 이건 좀 잘 선택해야 내가 좀 편할거 같은데 설교 한번 하구요 가자 이거부터 해야지 좋았어 아 이번에 추종자를 못구했나? 흠 고기나 나오지 아이 에이 뭐 이것도 나쁘지 않지 오 아 신앙자를 주는구나 그냥 오오오오 알겠어 알겠어 그냥 할게요 이제 입단하신 분들이 없는거 같아서 어 그냥 나무나 배라 병에 안걸린대 또 똥 똥 오지게 싸놨네 와 오지게 싸놨네 너 똥 싸냐? 방금 똥 싼거 같았네 아 침실이 부족하네요 아 침실이 부족하네요 이건 뭐야 야 이거 좋은 아 업그레이드 해주는거구나 아 쓸쓸하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인마들아 이거 내가 다해 이거 같이 살 수 있는 그게 아닐까? 이거 한명이 하나인가? 아냐 같이 살.. 같이 할 수도 있잖아 빨라빨라 아 아니네 그냥 하나구나 젠장 아 똥도 치워줘야되고 이거 거미새끼 어 뭐야 거미가 음식조각이 된다고? 야 지금 누가 밖에서 자냐? 너 잘자네 아 할거 개마나 똥 치워줘야되지 나무도 해야되 나무 어딨냐 나무 없어? 아 칙쇼다 야 그 집 지어주고 싶은데 나무가 없어 진짜로 없어 아 아 또 모르는 모르는거 알아가는 그 어느 재미가 있는거지 병든 병든 이거 갈게요 병든 심장 좋았쓰 왕관 능력을 해겸했습니다 병든 심장 하나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오 내가 피해 입을때마다 방안에 모든 적에게 피해해준대요 퀘스트 퀘스트 깼고 왜왜그래 자 시 중앙 이즈 퀘스트 아 뽑아오라는 거였어 너 왜 깜빡깜빡 되냐 오 레벨업이구나 오 완성 열심히 기도해라 벌목소 만들어야 된다 런이 다 밖에서 잘 것 같구나 자 가자 허허 어 흡혈목이? 아씨 올라가야겠어 흡혈목이로 저거 너무 땡긴다 흡혈목이 개명석 조각이 아 쿨다운이구나 오케이 고쳐줄 수가 없어 얘들아 미안하다 진짜로 나무가 없어 역시 여기 똥이 있었구나 잘도 싸놨네 그 그 한 번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딴 데도 갔다 와야겠죠? 퀘스트도 깨야 되니까 추종자의 모식갱이 아 순례자의 길 똥 하나 더 있었어요 이런 베리 이런 베리 아 먹어 먹어 다 털어가 다 털어라구 추종자의 형태구매 형태구매가기는 굳이? 추종자도 많이 없는데? 다 털어 다 털어 다 털어 나무다! 개이득 얘들아 기다려 고쳐줄게 기다려라 다 털어 다 털어 침대 고쳐자 땅바닥에 자기가 내둘 수 없지 땅바닥 여기서 낚시하는 것 같은데? 파도에 휩쓸려 온 것 좀 보게 물고기 낚아줄 거라고 생각했나? 내가 낚으면 되잖아요 간단하지 이런 거 아주 잘 낚은군 갑진 보물을 잡아데요 내가 몇 년 동안 잡으려고 했던 놈들이 어딨어 잡아준다고 보물은 네 거야 개 한 마리 랍스터 한 마리 문어 한 마리 오징어 한 마리 오오오오오오 카드를 줄 줄이야 생선 떨어트리면 돼요 나이스다 먹을 거에 대해 또 도움이 좀 되는 느낌? 앗 물어 봐 나 좀 치거든? 스타드 밸리 할 때 좀 낚시 좀 잘했다 압스터 컷! 아 물어 봐 아이씨 물어 봐 오징어랑 문어? 어 뭐야 금괴인가? 어 뭐야 오오오오오오오 형태도 나오네 괜찮은데? 낚시 할만 할지도? 애들 잘 모네 그리고 오오오오오옹 아 이게 물고기가 무한 재는 아닌것 같애 어엇 없어질듯? 없어질듯? 점점? 드디어 그냥 일반 물고기가 나오다니 아 쉽지가 않네 보물을 얻으려면 또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는 게 낫겠죠? 오 나이스 두 가지 남았다 물어라 너 뭐 달라고 했지? 그래 이거 가져가 오케이 바로 주네 뭔데 이거? 오 진짜 보물같이 생겼는데 오 이런 걸 준다고? 이것도 50년 전에 낚은 거야? 넌 그런 걸 낚는구나 두 개 남았죠? 물고기 어딨냐? 내일 다시 와야 되나? 뭐야 여기는 미안합니다 등대가 어두워지고 있어서 침몰하고 있대 신성한 길을 걸어 순례자가 못 들어온다 그래서 어둠 속에 이빨 끝이야? 등대를 다시 밝혀라 그냥 자고 있겠다 그냥 자고 있겠다 그냥 자고 있겠다 아휴 하나 또 부족하네? 에휴 씨 야 거미고기다 어 방금만 들었는데 자지도 못 덮겄다 야 자지도 못 덮겄다 야 벌목 쏘 자 벌목 쏘 뭐야 뭐야 야 왜 병 걸렸어 근데 병 걸린 거 이거 놔 자면은 나무 선착장으로 다시 가라구요? 가면만 나오는 이벤트가 있다고? 뭔데? 낚시나 하자 낚시나 하자 금방 낚을 듯 근데 얘들 밥 해줘야 돼 아니다 밥 안 해줘 쓰읍 질병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퀘스트 깨고 싶단 말이야 두 개만 더 낚으면 되거든요 종류 다른 거 우리 물고기로 또 애들 밥 해줄 수 있어 오 파닥파닥하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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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낚지 금방 낚지 던전 언제 가냐 할 거 개 많네 진짜 문어 문어였나? 오 너 뭐야 너도 있니? 아니네 꽃게랑 문어 어? 금괴 게이득 어? 오징어구나 잘 effective 아잇 좋아 잘 나오네 진짜 안 나온다 이제 꽃들 다 모이는 거 봐라 한 마리 다 잡히면 좋을텐데 실병 없어지고 있는데 하이 와 모자 수비 요리나 좀 많이 해주고 어잉? 어허... 하루에 한 번 낚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거 다 낚기 전까지 낚시 계속 한다 물론 던져도 갈 겁니다만 녹색다리 보이냐고요? 녹색다리 어디요? 아 오늘은 아니구만 오늘은 운이 없어 아 오죽이라도 그 어딥니까 애? 에라이씨 이 정도면은 그래도 쏘쏘하지 않았나 애들 자고 있니? 병 걸린 애들 아니 하루에 한 번씩 해가지고 낚으면 되지 어 자고 있네 배가 덜 고파 그리고 야 근데 좀 많아졌어 식량이 솔직히 너무 아프다래 너무 아프다래 아 잘못 숨었다 아씨 일단 이거 받 맞는거 써야될거 아냐 크흠 아 이제 좀 있으면 다 나 자 이번생은 틀린건가? 뭔소리야 아직 어? 멀었어 멀었어 아까 그거 벌목장인가? 하나 봅시다 아 아 나무 씨 나무가 필요하네 애들이 다 아파 죽어 골골 돼가지고 야 구토 안해 안할거야 나 운이 좋아가지고 요정도면 다 차구요 나무를 쪼금 해와야겠다 애들도 좀 모아놓자 가자 오 열린다 열린다 해악 이젠 이쪽으로 가야되나 봐요 오오오오wn 출장자가 있어서 열리는거구나 설교 안했어요? 하면 되죠 아픈 몸이 끌고 왔다 자 집합 아파도 집합 아픈 사람은 집합 못하는구나 그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잖아 아 3일동안 음식 안먹는거 쪼금 쇠 교리선포 쇠밖에 없어 다 해줘야될거같은데 이건 음 아잠만 음식으로 갈까? 아니다 이미 늦어버렸다 번제신앙특성 다른 교단원이 제물로 받쳐질때마다? 아 좀 그런데? 다른 수리아가 죽을때 신앙은 25만이 있습니다 이걸로 가겠습니다 제물로 받치는건 조금 그렇다 그지? 여러분 목 따는거에요 흐어어어 됐어 가 너 일로와요 너 도마하십시아 일로오세요 너 아냐 너 오케이 왜이래 너 아 질병이구나 어디까 쌤 배고파서 아 배고파서 일어난거야 알았어 알았어 요리 많이 해놓게 아니다 아니다 배고파서 자다가 일어난거임 불쌍하다 이 아식은 못참지가 아니라 죽을거 같아서 일어난거 아님 테라리아여 야 누가 똥 싸놨다 어디 짧은시간에 어디 아 이거구나 야 뭔데 나무조 너 답답하네 자 가십시다 아까 몇 퍼센트 확률로 터한다고 하긴 했는데 파멸의 도끼 가져가구요 그렇지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이제 아픈거 다 났음 오우 아프지 않아 허삽이 깨면 나무준다고요? 오케이 아프지 나무를 이렇게많익준다고요? 오케이 깨져 비석 깨졌는데요? 나이스! 나무초코 그렇지 네 이거는 사냥보다는 뭔가 키우는게 더 시간을 잡아먹는 느낌이랄까 아 내가 뭘 갖고 있나 볼 수 있구나 굿 회복량이 두배가 됩니다 어 잘못 선택할지도 또 잘해보자 뭐야 자 그렇지 삭 아 잘못 휘두렀네 우리 우리 신도들 잘 살고 있겠지 바쁘셔 이거 때릴때마다 복이 터지나봐요 어 아 장판이구나 이런씨 마우스질을 잘 못하네 일로 안와? 해글 목걸이 예상 수명의 두배를 산대 나이스 나이스 저거 선물해주면 좋겠죠? 태비도 주네? 네 오오 나이스 똥준다 똥 오 나이스 반쪽 어 나이스 똥이었어 이거 똥 똥 똥으로 베리 키워야되요 어? 여러분들 먹일라 그러는건데 호박 와 호박도 있어 여러분들이 그 똥의 중요함을 아세요? 에? 똥이 얼마나 중요한데 정신 살해 벗어보자 이름 개살발한데? 저희 똥으로 부족하죠 여러분들 똥으로는 똥같지도 않은 똥이잖아 똥 어헌신 꽤나 만점칠 수 있다 아 역시 근데 도끼보다는 칼인거 같애요 아 너무 답답하다 너무 느리다고 해야되나? 좀 느리게 때리면 되긴 하는데 답답하다 뭔가 한 대에 그 이따가 한 대에 이런식으로 때리면 되는데 칼! 어 뭐야? 파멸의 검 그렇지 빨라야지 씨 소디마스터 2타가 가능 2타 2타 하나 둘 뭔가 스피드해졌죠? 뭔가 스피드해졌죠? 뭔가 스피드해졌죠? 뭔가 스피드해졌죠? 자 카드 저주 어차피 조금 있으면 끝나니까 이번판 안녕하세요 가련하고 겁많으며 불쾌한 불구 망강에 꽃꽂시여 넌 우리 중에 가장 어린 녀석을 쓰러틀 뿐이다 어 최.. 최약체죠? 우리 중에 최약체다 우리는 옛 신앙의 주교 너와 같은 이단을 우린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신성모독을 허용하지 않겠다 니 죄는 많다 또한 그 때문에 너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은 고통받아야 한다 그들은 굶주리리라 꽃은 여기서 못 꺾어요 아까 보스 잡은 데서 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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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어디입니까 지도자님? 호수 아 저러 불쌍한 오호 아니 그 좀 배고파진 것 같아요 살짝 배고파졌다 패턴 보자 R . 아오케이장 오케이 깨어나기전에 부술수있고 헤롱헤롱타임있다 한번더 아아 알았는데 아아 컷 아니 죽지 않았어요 전향 가 기다려라 흠 나무다 야 나무가 굉장한거였어 여기서 보상으로 주는 나무를 무조건 가져가야해요 버섯 자 한칸 쉬었어요 이거는 다크우드에서 모아야돼 여긴 다크우드가 아님 네가 보는 나의 모습은 사슬에 먹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의 나이다 허나 언제나 그러하진 않으리라 나는 예신앙의 주교들에 의해 이 저주받은 곳에 묶이게 되었다 돈들은 날 배신하고 여기서 썩어가겠지 여기 있는 네개의 사슬은 모두 각자 하나의 주교에 의해 수호되고 있다 주교를 죽이고 사슬을 파괴하라 내 모두를 부수며 나는 자유로워진다 내 너에게 삶을 주겠다 주었다 그릇이여 넌 이제 넌 내게 빚을 갚아야한다 네가 해야할 일이 뭐여진 그 사슬 하나 풀어드렸잖아요 주교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넌 강해져야한다 추종자를 번제해 더 많은 힘을 흡수하라 이 힘이 곧 나를 풀어줄 여정에 있어 내게 도움이 될 것이니 살점해 번제 아 제물로 받추는건데 죽이는건데 여러분들 목 따는건데요 먹을거 많이 구해요 물 좀 주지 좀 아휴 배고파? 애들 배 많이 고프네 알았어 알았어 먹어 먹어 많이 배고프나봐 쿵쩍쿵쩍쿵쩍 자 여기서 돌광산 나무랑 돌 해가지고 쪼금 쨍겨놓고 정제서 뭔데 오 나무판자가 생기나봐요 뭔데 왜 왜 왜왜 버그임? 뭐야? 왜이렇게 빨라졌어요? 더러운 환경때문에 그 미안 미안 개씨 기다려봐 얘들아 아 아 저주로? 아 여러분들의 저주로? 애쓰깨나 또 죽어가네? 질병 도움이야 이게? 할 일이 더 많아졌는데 일단 입교로 시켜 구시홍씨 들어오십쇼 너는 그 이런 씨 할 일이 개많아 존나 슈퍼맨 아니냐 이 정도면? 거의 슈퍼맨 음 야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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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一點 숙 Ỵ 쑈아 슈퍼맨 г ака 다 싸였어 이거 해야지 이거 위에꺼 개밥박 진짜 개밥뿜 좋아요 화장실? 야 똥쌀 수 있어 이제? 좋았어 다 똥싸게 만들 수 있다 이제 토 또 똥 어디다 싸놨어 토 오지게 해놨네 아이고 베리 물고 튄거니? 우리에게 내려준 역병이래 미쳤다 우리에게 내려준 역병이래 미쳤다 이 새끼들 하는거 아무것도 없네 먹고 똥싸는거 밖에 없어 다했어 다했어 그 얘들아 일좀 해라 이것도 만들어야돼 하 하 씨 뭐야 왜 왜 아 임무 실패했어? 아 직쇼 밥도 해야돼? 야 애들 신앙신 봐라 이 새끼들 꼬라지 봐라 일해 빨리 배고파? 알았어 알았어 야 호박 호박도 줄게 아 먹어라 개씨 돌광산 아 여기쯤 아 여기쯤 아 야 밥 먹어 내가 일할게 오케스트니? 뭔데? 어떤 이들은 병에 걸린 합류시킬까요? 이거 어떻게 모집해? 아 아 직쇼 축복 주나 할거 개 많아 진짜 병들었니? 아 씨 신앙심명 잃을 수 없잖아 알았어 심란 더 설치해야돼요 벌써 아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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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늘었다 야 큰일났다 얘들아 그 두개정도 내가 만들어줄게 침낭을 하나랑 안돼 안돼 한명은 즉 흥 그 희 희 희 킬 났네 한명 아냐 방법이있어 ном 축복 축복 기다려봐 좀 기다리랬다 옆병 이거 보고 집합 아이고 아이고 쪼개 도와줘 얘들아 아니야 너네 할거 해 할거 해라 알았어 알았어 한명은 쉬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너 너 너 자 어 자 청소해야돼 너 기다려 이거 나무 닿으면 자기 해줄게 아 이제 그 목재 만들었으니까 괜찮을거에요 내가 일꾼이 아닐까 내가 제일 막내 같은데 밥도 해줘야돼 오케이 야야 어딨어 알았어 너 새끼 누가 똥 쌌냐 또 개 슈퍼맨이야 야 야 내가 축복부터 해줄게 알겠지 아 이거 뭐야 나무 아 뭐 돌도 뭐 괜찮습니다 예 야 야 축복 나이스 할거 개많아 그 야 너 축복 하하하하 어 일해 빨리 일해 빨리 일해 너 뭔데 오케이 왜이래 스키 표정 왜이래 너 표정 왜이러냐 계단 옆에 똥 있어요 아이씨 똥 어딨어 계단 옆에 똥이래 누가 썼어 오케이 오케이 설교해야돼요 알아 알아 이것좀 치우고 아 아 다야 집합 갖고와 갖고와 왜이렇게 아픈거야 펠목이 이거 너무 갖고싶었어 멀티가 상당히 잘되야돼 멀티가 상당히 잘되야돼 어 오케이 와 꽉찼어 야 음식 아 기도로 할까 기도로 할걸 그랬나 낚시? 어 낚시 나쁘지 않은데? 나 물고기 낚고싶거든요 낚아서 끝내고 싶은데 아 근데 수확일식이 좋을것 같긴한데 즉시 자라난데 즉시 자라난데 근데 이거 할래 이거 해가지고 낚시해가지고 그 합시다 낚시라로도 가야돼 개바빠 너 이거 해야되네 야 해 낚시하러 간다 형 낚시하러 갔다올게 기도해라 낚시하라 낚시 열심히 하세용 아 이게 끝이니? 새끼들 아 이틀 동안 아 다행이다 아 나 저러고 끝나는줄 알았어 어우 깜짝 놀랬네 뭐하고 계세요 또 채팅으로 또 뭐하고 계세요 또 채팅으로 또 뭐하고 계세요 또 채팅으로 또 베리보다는 품중 4개 아 아 음식에 실패해? 아 이 새끼 토해? 왜 다 토해? 아 이 새끼 병 옮겼나봐 야 너 같이 자 자라고 아 조졌다 이거 잠수토한다 치울 수가 없어 치울 수가 없어 개바빠 진짜 아 새끼 어떻게 이거 아 새끼 토해 토 위에서 자고 있어 오오 아 답답하네 진짜 어떻게 깨워요? 깨워봐 아 미안해 아 아 아 됐다 야 하 정신 나갈 것 같애 너는 무조건 벌목해 낚시 낚시 언제 하러 가냐? 아 푸니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지 왜? 착각인가? 웃을 때가 아니에요 웃을 때가 아니에요 아니 아까 그거 한 번 다 낚고 나서 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하... 좋냐? 난 언제 자냐? 어떤 새끼 어디다 또 똥 싸놨는데? 새끼들 밥도 해놓고 가자 자 쳐 먹던지 아... 개빡세 개빡세 뭐야 이거 아 이거구나 밤에는 온갖 것들이 돌아다니니까 아 아 이게 아까 그 여기 대빵인가? 등대 대빵 나도 한때 너와 같았지 거래를 하는게 어떻니 영원토록 나를 섬기라고는 하지 않을테니까 아사할 것 같아 그래 커다란 생선은 뭐죠? 참치 아닙니까? 이거 받고 눈을 돌리렴 오 하지만 언젠가 밤이 되면 우리의 길이 겹쳐질겠지 참치 줬어요 참치 오오오 어? 하나만 주면 될 듯? 오오 감사합니다 야 약발이 떨어진다 오오야 개많이 주는데 13일에 금요일? 개섬뜩했다 13일 어? 끝났다 자 드디어 문화라니 이걸 받아줘 꼭 뭔데 이거 뭔데 성스러운 부족 4조각을 모두 모았습니다 부족은 신비로운 유물로 붉은 왕관이여 새로운 양털을 해금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원의 재단에서 새로운 양털을 해금해보세요 장비해보세요 어 된거죠? 지쳤습니다 뭔데 어 개 또 줘야되네 개도 줘야돼 어차피 개도 줘야돼 어차피 개도 줘야돼 어차피 개도 낚자 개도 금방 낚을때 진짜 바다 낚았지? 아 또 주는구나 끝이 아니야 계속 이제 모으는거야 축복 개조 축복 개조 바로바로 나오잖아 자 이제 낚시는 됐고 어? 아 내가 사는거지? 파이지 못하나? 아 젠장 저거 살 누를 뻔했어 쓰읍 아 연료 추가해야되냐 이거? 하아 해야겠지? 헉 우리의 기도를 내가 했어 내가 기도를 들어줬다고 하는건가? 저러지 오오오오오오험 오오오험 나무 열 다섯개 지금 어 뭐야 오오오 야 너네 좀 친다 오오 25원? 음 그래 뭐 하나 사지 뭐 나쁘지 않아요? 어 열렸어요 열리고 나서부터 사용할 수 있는거죠 또 뭐있어? 무기를 휘둘시 투사체발 오 아 넌프렉스 해버렸다 넌프렉스 했는데? 무기를 휘둘 때마다 투사체가 발사된대 예전에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다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제 문 앞에 꽃을 놓지 뭡니까? 꽃은 젊고 아름다운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랑 어울리지 않아요 부디 사주십쇼 비싼데? 저 새끼 너무 비싼데? 아 10초에 한번 발사라고요? 아 그래도 사는게 어딥니까 어 왜왜 제발 역겹게 똥올 미친색 오마울씨 오마울씨 똥 미친거 같애 오마울씨 똥요리를 아 제친장이있었어 더 그렇네 야 너네가 청소해 새끼 내 관리소 만들어야겠어 똥요리 아 똥요리 먹고싶대 아 개쉐쉬야 오마우시 분침이 싹둔 뭐야 얘는 축복 분침이 싹둔노래 아이고 개많어 어 한명밖에 거의 다 났다 누가 똥쌌니 어따가 또 어 나무 나이스 어디다 똥 싸놨지 어디다 똥 싸놨지 똥..똥 전에 자 설교 한번 나미통은 맛있대 미친거 같애 어 많이 들어온다 쿨다운 중 어 이거구나 어 이거였어 어 적을 죽기때마다 가하는 피해량이 증가하지만 피격당할 시 초기화된다 아 아 아냐 이거는 이거구나 컨트롤이 이거 안 맞으면 돼요 흐흐흐흐흐흐흐흐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안맞으면 됩니다 난 잘 모르겠고 안맞으면 돼 아직도 넘어있네 자신감이 아니라 안 맞으면 돼 새끼 똥 야 화장실 만들어줄게 토하고 똥싸고 지랄이 다 났네 똥 어디다 싸놨냐고 야 다 망가졌어 미친 이럴수가 있나 조졌다 야 아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지 얘들아 너네 어떡하지 여깄다 똥 야 이 미친 채팅창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극복하지 안그래도 지금 척박한 아 몰라 죽던지 말던지 어디있지 화장실 야 나무판자 필요하네 아아 이걸 또 해야되네 돈이 필요하네 나무 좀 더해봐 너네 아 세개 더 새끼들 모가지 따고 싶네 열정적으로 해봐 나무 좀 또 찍자 또 찍자 이거 계속 짓는거야 별목소리로 계속 지어가지고 얘들아 며칠은 밖에서 자라 너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밖에서 자 그냥 나한테 그래 니가 집에 없는거지 나 집 내가 집에 없는거 아니잖아 아 오 가자아 여행 아닌데 아 잘못 눌렀다 던전가서 돈벌어오자 뭐야 누구누구세요 그래..그랬드세요 사는거야 60원에 미안 돈이 없어서 못사줘 니 목숨값은 60원이다 흡폐당검 나이스 황금왕토까지 안 맞으면 돼 호떡떡떡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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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호떡떡떡 호떡떡떡떡 호떡떡떡떡 호떡떡떡 나무 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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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5타까지 나가는거보단 사타 진짜 안맞아보자 최대한 데미지가 얼마나 세지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점점 세지고 있는거죠 30퍼 30퍼 그니까 그 체감이 당장은 안되니까 얼마나 세지는지 좋았어 자 보자구요 오 새끼도 보소 세지고있다 50퍼에요 50퍼 호박도 주네 뭐야 자발해지지마세요 근데 정신사리해보셔 나있어 나있어 진심 뭐줄건데 이따구다 어 가서 이따 줍시다 나있어 진짜로 다있어 다있어 말 죽이려다 죽이려다 말았다 난 착하니깐 오케이 최대한 맞으면 안돼 최대한 조심하게 플레이합시다 조심하게 플레이합시다 오케이 피해를 입을 경우 안맞으면 돼요 이거 촛불 다 끄면은 뭐가 벌어질거 같은데 컷 아니야 아 뭐야 님데립니까 보망성의 꼭지점 파멸의 다섯전조 다섯형제자매가 나란히 선다 다섯신과 하나의 무덤 방해하려던건 아니지만 붉은왕관이 강해지고 있다 이미 레쉬로 죽였다 다섯은 넷이 되고 넷은 셋이 되고 셋은 둘이 되고 둘은 하나가 되고 하나는 0이 된다 나중에 얘기하지 뭘 얘기하고 싶은거야 거기 너 붉은왕관이 그러시어 내게 허리를 숙여라 그렇잖아 거절한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랴 거절한다 아 허리숙일걸 씨 재밌네 저 아저씨 재밌나 아저씨야 뒤졌어 오오오오 이십평률로 피해를 무시합니다 나를 건드려? 결국에 네번씩 싸우네 어 여기는 세번씩 세번 싸우는데 아니구나 결국엔 다 똑같구나 그래 가보자고 복수한다 내 허리를 끊어놓으려 허리야 허리 끊어놓는다 내가 오케이 동전도 진짜 돈도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돈도 많이 없네 조심하자 여기 맞을 것 같다 나 이거 못와라? 최대한 조심히 아우 뭐야 저거 안맞는게 중요해요 지금 이거 이거 피해량이 어디까지 간지 난 두배로 피해받거든 그리고 아 방심했다 안전하게 할걸 돈빙 뜯기는 뭔데 오케이 깜짝이야 씨 아니 에이씨 카드인지 어떻게 알아요? 왼쪽맵이 카드인지 어떻게 알아? 돌보고 아는거야? 어 이거 어 추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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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검이 진짜 짧긴 하네 입구에 달별줄이 매달려있음 아 이거 보고 아는거에요? 아 그런거였어? 이제 알았네? 어 그렇구나 어 그렇구나 제대로 된 아 흡혈당가면 좋긴 한데 아 뽀록이지만 체력이 찬단 말이지 근데 이게 데미지가 세단 말이지 나 안맞으면 돼 흡혈필요없어 무기는 칼이 매달려있어요 확인 적들이 더 세졌다고요? 왜..왜죠? 어? 아 안돼에에에에에에 art 아 위치가 너무 짧아 흠 아 이런 미친 흠 흠 너 이제 한대봐주면 죽는거임? 눈을 잃은 자여 그래서요 사물하여 그 두개골이 조각났구나 그렇구나 어? 어? 어씨 집중해 아우씨 하아 살아야한다 살아야한다 나이스하트 하트하나 먹은건가? 먹어준거임? 이거 무긴가? 아니네? 깜빡깜빡깜빡할 때만 조심하면 돼요 무기가 아니었어 35% 어? 그러네요 좋은거좀 주세요 독피해? 독 나쁘지 않지 좋아 좋았어 좋았어 크 오호호호호호 흡혈검 나이슨데 그냥검이잖아 리치가 좀 더 길어졌다 나이스다 내 기필고 승리하리라 체력 차는지 좀 보자 속도는 필요없어 알아버렸어 와우 좀 위험했을지도? 나이스 나이스 와아 도끼? 폐 도끼? 미쳤는데 이거? 간다 야 한방으로 가는거야 남잔 한방이야 어이씨 데미지 좀 볼까? 아 으악 하하하하하하 보스를 못봤네 이거 아 처음 죽었어 오우 두려워말라 너는 내 선택받은 그릇이오 죽음은 너를 멈출 수 없다 이거 일부러 이 보여드리려고 장면 내게 죽음을 허하지 않는다 너를 필요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여드리려고 한겁니다 연출 죽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아 이거 고쳐야지 또 고장난거 같다 아 아 왜왜 왜 화났어 어? 신앙이 너무 낮아서 그렇대 너 누구야 뒤지고 싶어? 이 새끼어떡하냐? 제물로 받쳐야겠다 이 새끼어떡하냐? 제물로 받쳐야겠다 쓰읍 때가 왔다 제물로 받칠때가 왔다 그 새끼어딧있냐? 이 새끼다 가라 수고했다 아주 누굴 호구로 하라 가라 이 새끼 아주 나이스 이거까지 열렸죠? 돈 벌고 왔는데 지금 어? 신나스 신나스 아 사신나스 신난다 어이구 많은걸 첫번째 죽음 열어봐 설교 한번 듣고가 설교 좀 올려야겠죠? 나이스 하나 더 올려 사령무기는 뭐야 어? 나쁘진 않은데? 사령무기 사령무기도 한번 봅시다 저래서 감옥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조금 올랐어 와아씨 그 그 소유? 이게 돈인가? 일가 승배? 할게 많아 헌신을 빠르게 얻는다 일하는 속도? 일하는 속도 필요없어 내가 일하면 되니까 충실해라 아니 많으니까 저거는 할 수 있는게 많아 그래 다 그렇지 축복 하 관리해주는게 너 일로와 축복 자는거 아니야 미안하다 축복이야 오케이 소유 알았어요 돌은 많구만 아 이게 많이 배고프니? 기다려봐 축복 축복 축복이 아니었는데? 아 이거 존나마나 진짜 회복소 회복소 화장실 아 그래 똥 똥 좀 싸게 해주자 회복소 회복소도 해야될게 많아 축복 너무 넋서리하게 쌀 생각을 하고 있어 넋서리하게 쌀 생각을 하고 있어 아무데나 싹 갈기는거보단 잠 축복 췄어? 왜그래 너 얘 왜이래 어 왜 아직도 배가 고프지? 어 나 방금 밥주지않았나? 그래서 그런거야? 그래서 그런거야? 막 올라가네 아 아 이것도 많이해야돼 요리도 아 각자 게이지에요? 확인 각자 게이지구나 나이스 축복 축복을 줘야해 아 이거 좀 해라 나무하는 놈 어디갔어 정제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나무판자를 해가지고 이거 관리소를 만들 수 있어 아 진짜 빡세다 알았어 어서오세요 아니 밭 다 붙을 필요는 없는데 나무가 나무가 문제야 나무가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무 좀 서로 친구가 됐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똥을 어디다 싹 갈겨놨을까 또? 진짜 할거 개많아 장난치는게 아니라 할거 개많아 벌목소 벌목소 벌목소도 또 생산해야돼 던전 가자 아니다 이거 일단 주고 옵시다 아까 그 정신 창난 모시깽이 저같이 뭐 무슨 버..버섯 버섯 그 자체인 남자 그래요 근데 무슨 자기들 추종자를 믿을 수 없대요 우리 머리통을 뜯어버리겠어요? 소조가 버섯의 힘을 연약한 마음을 가진 추종자들에게 쓰는 법을 알려주지 하지만 소조는 그 힘을 쓰면 안돼 소조에게 버섯만 가져다줘 소조는 뭐든지 하여튼 아누라로 향해서 소조에게 버섯을 가져다줘 아 10개나 모아야돼? 오케이 뽑기 오 나이스 다 돈이구만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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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어 기다려봐 열심히 돈을 모아볼게 달팽이 껍질 있어요 내 운명을 또 왜 정하고 있어 아 똥 치워줘야돼 개 지저분해 지금 마지막 똥이다 병에 걸렸대 5명이나 이런 미친 너무하는거 아님? 달팽이 껍질을 씌워줘야돼요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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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거죠? 아 또 개박살났어? 아 수리 할 수가 없네 왜왜? 왜왜? 구원할 수 있게? 구원한다고? 아 이거 할게 개 많네 빨리 하나만 해봐 이거 시간초가 있어 이거 시간초가 있어 이거 시간초가 있어 시간초가 있어 시간초가 있어 아니 애들 일해야되는데 지금 아파가지고 일도 못하고 꺼져 음식 좀 해놓고 일단 저 갑시다 다크우드가 여기야 여기가서 열개를 모아달래 또 또 뭐야 변화에 바람이 불어온다 그땐 느끼는가 우리 주변으로 세상은 삐걱거며 변한다 녹슬어버렸다 래쉬가 쓰러졌고 와 진짜 래쉬 한명 죽은거 계속 얘기하네 다크우드의 적들이 더 강해졌대 와 미친 사령단검 죽음의 수확 동백꽃 두개 모았어요 나무 나무 좋았어 저 똑같이 이거 어 좀 아플지도 맞으면 안되는구나 오케 카드 독피해 대충 지도볼줄 아니까 이제 대충 지도볼줄 아니까 이제 동백꽃 이거 모을수있어 여기? 동백꽃 이거 모을수있어 여기? 동백꽃 어디서 나오는걸까 동백꽃 동백꽃 안돼 아니 돌 때문에 그렇구만 이런 돌은 못넘어가네 오케이 하나 2개 얻었다 2개 열어봐 어 아까 받았던거죠 나 그리고 유령을 못봤는데 여기다 동백꽃 아 이거구나 확인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 하나 밖에 안나온거 아님? 왜 짝수임? 수종자? 나무 수종자보다 나무다 가져와 이씨 와 나고 개 많아줬어 와 이렇게 많이 준다고? 야 거의 40개 줬는데? 미쳤다잉 훔쳐가구요 동백꽃 또있어요 여기 고체 아 씨앗을 주는구나 개씨 깜짝 놀랬네 아 유령이 때리는구나 좋았어 좋았어 자 피해 60퍼까지 올라갔죠 붉은 심장 읽고 병든 심장을 획득 아 미친 이걸 맞네 이걸 맞네 잡았고 으흠 어 나이스 그냥 그냥 장식품 여기 카드 좋은거 주세요 물고기는 아닌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물고기는 아닌거 같은데 써있는거는 광역피해이긴 한데 또 피해량 올라왔다 아 힘들었다 여기까지 또 올라오는데 60퍼 이거 좋아 이거 좋던데 아까 유도탄 좋던데요 나무로 가고싶다 오케이 꽃 10개 담았다 아 이렇게 새석장에서 금덩어리 주는구나 보스 이거 부수면 돼요? 오 여기 가는거 아님? 이거 가도 돼요? 이거 집가는 거예요? 부셨잖아 지금 이거 집가는거 아님? 보스방 가는거예요? 아 아 뭐야? 또 잡을 수 있구나 아 리야 리? 여기서 죽으면 안되는데 아 개씨 아 맞아버렸네 안 맞았나? 체력버지 안 맞았구나 피해량 계속 올라가는거 봐 자 집중해보자 뭐야 이거 없던 패턴인데 안 보여 뒤에 개아프지 100% 어 위험해 위험해 오케이 안돼 이걸 맞아? 아 이걸 맞네 다시 스택을 채웁시다 못잡을거 같진 않은데 아쉽네요 날라간거 무조건 대시한방이야 쏘잇 아프일듯 컷 아 맞다 더 더 보상을 더 두둑하게 주던가? 그랬던걸로 기억하는데 보스잡으면? 더 두둑하게 쪼 보스잡았다고 아니네 아깐 줬는데 처트라서 그런가 나를 숭배하지 않느냐? 내 호의를 얻기 위해 재물을 바치지 않는가? 교단으로 돌아올 때 그대는 새로운 번제상자를 발견하리라 그곳에서 그대가 바치는 재물은 나의 관대함으로 황금으로 바뀌어 돌아올 것이니 황금으로 교단을 운송케 하라 허나 나는 쉬이 만족하지 않는다 너무 빈번하게 바쳐진 재물은 그 가치가 낮아질 것이다 허나 두려워 말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그 가치를 되돌릴 터이니 내게 적절한 재물을 바치면 그대는 보상받으리라 돌아왔다 즈부르 귀환 오오오 흠흠 아이템 파는거라구요? 어? 게이득 아니냐? 낚시에서 이거 돈 벌 수 있겠는데? 어? 그대를 축복하니나 낚시에서 돈 벌면 대박 아닙니까? 오오 나이스 흠흠 배울게 너무 많구나 회복서 가자 여러분 좀 게임 좀 편하게 하게 해 주쇼 야 갔다 왔어 그렇지 애들 다 뒤진다 또 꿍치우고 기도 한 번 하고 삥뜻긴가 그것도 배워보고 삥뜻긴가 그것도 배워보고 자 집합! 흠흠 좋아좋아 허어어 교리 선포 자 소유 돈이 마라의 근원인가 아니면 내게 바치지 않는 것이 악인가 11조 갈치 11조 갈치 이거죠 수금하는거 으응 갈치합시다 미안하다 얘들아 바쳐라 돈이 해라 허어어 돈에 해야죠 야 돈에 해 야 돈에 해 돈에 해라 이럴때가 아니야 나 축복도 내려줄게 축복도 해주고 돈에도 해야되네 가져와 또 뭐였죠? 쿨타임 되면 또 오마울 돈에 해 개씨 개양아체 아니야? 축복 축복 아니 그 다 좋은데 쓰는거지 다 지대 좋으라고 하는거지 뭘 돈 뺏어가는 줄 알겠네 아주 볼목사 하나 더 세워 일해 나무가 전부다 나무가 전부다 새끼들 바로 가는거 봐 아 씨 일은 나 혼자 하고 씨 칼퇴해봐 칼퇴해봐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칼퇴할 수 있거든 아냐아냐 깨우진 말자 요리 오지게 해놓고 일하러 가자 알아서 일어나서 먹고 칼퇴해봐 알아서 일어나서 먹고 칼퇴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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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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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첩되면 데미지 오질겁니다 5%씩 계속 올라가죠 3타 데미지가 겁났어요 3타 때리다가 맞을것 같아서 애들 음식먹는다 해놓은거 팔이 너무 쉬운데 미리 떨어져 한번 제대로 가봅시다 괜히 까불이다가 한대 맞아가지고 초기화 되는거보다 이게 몇포까지 올라갈지 오케이 치명타 추가 치명타 안맞으면 되니까 음식 꽤 많이 해놓고 나왔거든요 아 깨비친 하다 안맞았죠? 당검이 진짜 안좋은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돌비 돌비..돌부터 떨구고 좋았어 야비하게 정신살해 정신살해 벗어 어우 나이스 야비한 전문 스트리머라뇨 헤헤 에헤이 이거 올리는거지 피해량 오우 쉣 아 맞았잖아 아 아 아 맞아버렸네 오케이 정신살해 버섯 아 찐 비명이 나온다니깐 나무 위로 볼까 음 나무를 주세요 그렇지 나무 진짜 많이 주긴한다 여기 한번 딱 들리면 이제 청소 그거 만들겠습니다 아 아잇 계열 받았다 방금 와아 샷권 칠뻔 안쳤어 안쳤어 안쳤어요 칠뻔했지 칠뻔했지 애들 평정심을 찾아 또 내 왜 운명을 왜 결정하는거야 또 황금바닥 내 운명을 또 결정하고 있어 와 뭐야 야 독떨어진거야? 미친 아 독 계속 떨어져 개 열받네 아씨 누가 도대체 누가 투표하는거야? 공격할때마다 떨어지잖아 아 내가 데미지를 있는데 뭐 도와주는거야 방해하는 사람 있겠지 여덟개 모았다 버섯 이거 도개 아마 도개 맞아도 이거 버퍼 없어질듯 다음 방송부터 트위치 키지 말아야겠는데 자 하트 얻겠습니다 버섯 가져와 아홉개나 모았죠? 열개 채웠고 오 위험했어 심형타 자 컨트롤 잘 해봅시다 85퍼 최고치인가? 이거 도끼 사라지 헐헤헤 어제 한방 때리고 튈거우면 토끼가 괜찮으려나 가자 자 아니 내..내..내가 여태껏 모아.. 내..내 최고 내 최고 피해량 뭘 도와드려요..여.. 다음부터 스위치 안킨다니까? 파리가 문제다 파리 어허우 좋았어 여기 카드 아 제가 100%를 찍어봤어요? 나 괜찮은걸? 아 이거 무기를 휘두르지 별론거 같애 버섯 다 모았어요 이미 피해를 안입는쪽으로 가야되니까 나 여태 도움 한번도 못받은거 같은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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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125% 오우 시간 건너뛴것도 도움이라고 생각 안하는데? 그건 니 생각이구요 하하핳 나 일단 깨가지고 나는 어? 클리어를 해야된단 말이야 건너뛰기 도움 아닌거 같은데 진짜로? 그게 왜 어째서 도움이야 하나도 도움드리기 황 어핳 하하하하 카드 운명의 사냥개 운명의 사냥개 좋을지도 좋았어 개무서워 진짜로 도끼 개무섭네 계속 쫓아와서 보스냐 엘리 고스 나 나 이거 나만 걸리는건데 도둑 아 개 미친 맞을 뻔 개 아프지 뒤져 후 후 아 궁금한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독대물 맞으면은 피해가 풀릴까요? 아 풀립니다 개쉫 얼마나 개빡세게 했는지 이번판 큰선물 금덩어리 돌 금덩어리 큰선물 저거 추종자 뭐 추종 늘리는걸로 알고있긴 한데 와 개빡섰다 이번판 잘한거야 175% 오케이 투칸 열렸죠? 서트린 이교도 굶주리고있대요 다 목 잘라버려야겠다 진짜 안되겠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다 만들어 스프러시 푸죽이나 먹어라 자 이거를 어차피 다 올려주긴 해야되거든요 퇴비 저장건 뭐야? 퇴비 저장건 뭐야? 괜찮은데? 똥을 알아서 저장한다는거 아냐? 어차피 다 할거긴 해요 내가 하는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돼 일단 집합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그거 암튼 기다려봐 와 아직 못하네 이건 뭐야? 할 수 있는게 없어가지고 이거 여는겁니다 이제 열렸구만 헝 왕관 자 삥 뜯어 거짓된 우상 신앙 특성 거짓된 특성 유물론 신앙 주거지? 이거 유물론 가야될거 같은데? 음 장식용 건물?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주거지도 나쁘지 않은데? 장식용 건물을 내가 많이 배치할 성격은 아닌거 같아서 주거지를 지금 아 있어 있는데 있어 있는데 안 하는거에요 허어어 점점 돌면서 저런걸 얻을 수 있어 장식용 모식갱이들 오오오오아 아주 좋아아 오오오 betrayed 업그레이드 좀 하는데 만들어 만들어야 돼 그리고 좀 업그레이드 좀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다 해줄게 아 인심 썼다 진짜로 아 일해야되네 야 다 일해 이거 뭐야? 이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일을 해야되는건가? 아 너 그래 아 너 그냥 일로와 너 일해 왜 너 왜 또 해 왜 너 왜 또 해 멋진 야채음식? 어떻게 만드는데 어? 나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멋진 야 멋진 야채음식 어딨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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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다 못하면 자 못자 오늘! 이럴 때가 아니야 똥쳐야 돼 의식쿨타임이 초기화됐대요? 의식쿨타임이요? 의식? 하지도 않는 의식? 어어 그래 야 이거라도 해라 뭐 의식 어차피 아 어차피 쿨타임이 상관이 없었지만 괜히 의식했네? 아 가슴이래 도움을 도움같은 도움을 하나도 못받고 있다니까 새로운 친구도 있으니까 왜이래 또? 도움이 왜이래 조졌네 이거 아 조졌어 이거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 너무 많은걸 업그레이드 시켜줬어 해주지 말걸 이거는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는 저걸 해줘야 뭐 청소를 하든지 할텐데 청소를 내가 계속 해줄수 없잖아 어 똥을 어디다 싸갈게 놨을까 이게 정제소 자 자 내가 하는게 아니구나 저는 못하는거군요 알았어요 저거 저거 여기 들어가서 잘거지 죽여버려 저거 웃는거봐 너희들아 일해라 좋은말로 할 때 어 다 만들고 있어 일단 기다려봐 설교 한번 해야겠다 새끼들아 너 나는 일하고 있는데 너네는 다 처지하는게 말이 되니? 어 어떻게 생각해 너네 말이 된다고 생각해? 새끼들 아주 그냥 갈퇴근하고 말이야 잘해라 너 일로와봐 기도하지 말고 아니 너 저기 정재소가 그치 오늘 짐을 완성시켜야겠다 던져 못가겠다 야 아 이거 드럽게 맞네 돈은 돈을 일단 삥떼들면 되니까 뭐가 만들어지고 있긴하다 태비가 55개나 있네 미쳤다 새끼들 집 지어주고 밥해주고 똥 치워주고 그정도 돈은 내야지 양심이 없어 양심이 아니 저렇게 양심이 없을 수 있지? 아니 저렇게 양심이 없을 수 있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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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갖다줘야되지? 자고 싶으면 해라 너 빨리 해라 화장실 화장실 어 회복 회복소도 해야되요 근데 지를게 많아 근데 판자가 너무 많이 필요해 새끼 24시간 돌려 개바빠 진짜 바쁘긴 해 바쁘긴 해 이 새끼 이 새끼 나한테 그냥 나쁘다는소리를 하고 싶은것 같은데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네? 삐뚤어져가지고 자아 이거나 먹어라 허 썩은 요리다 아 쓰레기 생겼네 음식물 쓰레기 자 변소를 또 지어줘야되요 오늘 오늘안에 또 변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공약이야 공약 일안해? 나무가 이거밖에 없어? 어? 다섯개 됐다 어? 뭐야 아 여기있구나 아 나이스 됐다 야! 니네가 치워 씨 아 넌 이거 해야지 씨 똥깡 아니야 이거 치우라는거야 청소하는거야 청소하는거 체복소에서 회복시키는 비용이 동백꽃 열다섯개입니다 씨 아 알아 청소하겠지? 그렇지! 아주 기특해 스스로 똥을 치운다니 말이야 자 이거 왜 안되있냐 업그레이드 아 동백꽃도 농사 지어야되요 아 알지 알지 아 알죠 알죠 음 암암 야 집진데 오래걸려 그 허수아비도 해야되는데 화장실도 해줘야되는데 할거 더럽게 많네 돌독해야되 너는 그냥 평생 동백꽃 축복도 해줄게 오케이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기다려봐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라고 너는 평생 돌을 키는거야 좋았어 여기 조금 완성되게 하고 있어 여기다가 동백꽃 씨앗 동백꽃 아 진짜 미치겠다 아이고 개만더 좋아 스텝이 까지 동백꽃 정신살이 뭐 포자도 심었어요 동백꽃 어 똥 열심히 치우고 있네 아주 좋아 아 깨끗해 깨끗해 내가 안쳐도 돼 너무 좋아 똥 치워 똥 싸도 돼 이제 베리 베리 만들어놔 똥 싸도 됨 왜냐하면은 얘가 치울거기 때문에 오케이 아주 완족이야 아주 완족이야 자동화 이제 시작 아닙니까? 솔직히? 여봐라 그거 누구 있느냐 내가 갖고 왔소 열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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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조에게 줘 소조에게 줘 훌륭해 하지만 충분치 않아 소조에게 아씨 언제나 빛을 갈거네 이걸 받아 아! 이걸 주는구나 엄청난거 아닌데 이거 흠 흠 스무개 갖다달라고? 저이씨 너무 지나친데? 요구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아 돈 삥 뜯어가지고 이거 다 사자 안 되겠다 사자 사자 알았어 살게요 어 감사합니다 다 사 그냥 낮에 피해를 20% 더 가합니다 자 낚시도 이제 끝나가지고 너무 비싼데? 50원은 좀 선 넘.. 여기서 이제 왜 또 왜 왜 등대빛이 바다로 반사시키는 수정을 교체합니다 부탁이니 아씨 수정을 갖다달라고? 선 넘네 아 수정을 갖다달라고? 개 선 넘는거 아닙니까? 자 여기도 뭐가 그렇지 딱 봐도 뭐가 있었어 다시 만났구나 번영중입니다 좀 자동화가 이제 초창기 딱 이제 초반 들어 산업시대 초반 완전 어 꽤나 뭐 뭐 말 안 들으면은 뭐 같이 자르면 되니까요 사냥감이 적을 것 같거든 뭐죠? 아! 흐음 나이가 누가 제일 많나? 나이가 누가 제일 많지? 마흔 네 마흔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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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or 아무것도 시 Ninja CHANCE 간다 알았어. 알았어 봐줬다 뭐 나 봐줬다 진짜 이거는 아직 이쪽을 사야되네 그쵸? 이쪽을 다 사야돼 그래야 이제 게임할 때 나와 꽤 많이 모았는데? 낮에 피해가 강합니다 밤에 피해를 강합니다 다있네요 아 많이 모았다 아? 구르기하면 피해준대 나쁘지 않을지도 저거를 뽑아야돼요 던전 들어가서 아 애들도 계속 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지? 한 명이 좀 비긴 한데 좋았어 이쪽 가야지 높은 것부터 일단 해놓고 쫙 열리고 쫙 열리고 자아 왕단 가자 소유 가자 소유 사원에서 의식을 수행해 모든 추종자들이 돈을 분배하고 추종자들의 순성심을 증가시킵니다 신앙을 얻습니다 사원에서 모든 추종자들이 당신에게 돈을 기부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사원에서 뭘 나눠줘? 빠듯하구만 나 빠듯해 기다려 기다려 고대로 있어 가져와 가져와 돈 가져와 어 좀 짭짤한데? 얼마니? 행복하지? 다 돈줘서 다 나가 이제 돈줬으면 사백원 됐어 미쳤다 얘들아 떨어진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아 삥 한번 더 뜯고 여기 축복주 주고 뭔소리에요 자아 자아 주세요 돈을 하세요 그러게 많이도 뜯었네 충성심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 하고싶어서 한게 아니라 자아 어쩌다보니까 딱 이렇게 된거죠 다음 척살은 이제 태양님 척살 하겠습니다 보내야겠다 안되겠다 아이 돈짭짤하다 재밌게 안받으면 되죠 재밌게 안받으면 되죠? 어 됐어 이제 나 좀 다 된듯 충성심을 좀 다시 크으 좋아 베리 베리 주자 붕 베리 베리 많으니깐 다 됐구요 자 가도 되겠지? 어 뭐야 아 이거 뭐야 아아 이런거였어? 아 이런거구나 아아 아 계속 저기 되는게 아니구나 아아 또 지어줘야 되는구나 아... 나 깜짝이야 무너져있어서 놀랬네 아 깜짝 놀랬어 깜짝 놀랬어 다시 팝 많이 지어놔야겠네 좀 개이득이죠 몇십개 키는거 같은데 열다섯개밖에 안듬 그리고 여기서 그렇지 얘들아 화장실 생겼다 여기서 똥싸라 야 이거 축복할일 아니냐 화장실 드디어 생겼어 화장실 화장실 생겼다니까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원래 화장실이 먼거에요 똥이 넘친다구요? 이네가 청소해주지 않을까? 청소부들이? 뭐야? 종교적 영감이 있네? 허사비... 필요할 것 같애 오오오 이거 나쁘지 않은가? 화장실 청소 안해줘요? 괜히 졌나 또? 나 이거 궁금하긴 했어 허사비가 어느정도... 또 나무야? 나 이제 일하러 가도 될 것 같은데? 밥좀 해놓고 똥치우는 애도 있겠다 아 알았어 먹어 배 터지게 먹어라 많이 싸라 그리고 비우는건... 똥 비워주면 되요? 걔 퍽힝하네요 나무 가져와... 생각해보니까 나무는 내가 여기서 던전에서 벌어가서 많았던 것 같은데? 알지... 다 해줄수 없는거 아는데... 이번에도 좀 최대한 오우 새끼... 안맞아 보도록 합시다 조금 야비하게 하더라고 오우! 와 맞을판 있어 자 이번엔 200퍼 갈수 있으면 한번 200퍼를 가보고 싶거든요 갈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넌 처음보는 애다? 유령 진짜 사령관 무스명 같거든요 유령이? 아 맞았어? 아 이걸 맞네 아이고 오셨어요? 우리가 붉은 왕관을 쫓아낸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 붉은 왕관이 설파하는 이단의 교리는 동경할수 없는것이었다 유해하고 위험한 사상으로 가득했지 이것은 가장 무거운 죄이기에 그 응징은 느리고 고통스러워한다 니 교단에게 기근을 내리노라 그리고 그 교단은 신들에게 피를 흘리겠다 아! 어 밥 많이 해놓고 왔어요 괜찮아요 저이씨 아 밥 많이 해놓고 갔어 아 여기 해왕성이 져주는 소시키 아 여기 해왕성이 져주는 소시키 아 여기 해왕성이 져주는 소시키 아우 쉣 아우 쉣 이거 맞네 지금 사령검이에요 이거 피을검이 아니라 사령검인데 버섯은 아까 개한테 10개 20개 30개 이런식으로 갖다주는 느낌이랄까? 망치도 있나요? 망치는 못본거 같은데 아우 쉣 이거 좀 싫긴해 저 불 이 이것 때문에 피하다가 괜히 맞아 저것때매 버섯 요리에도 들어가는거 같은데 아 근데 요리는 뭔가 그... 이것저것 때울게 좀 많아서 뭐 베리라던지 이건 나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무야 이건 나무가 진짜 많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여기는 뭐야 보스인가? 기도 오오 동백꽃 나이스 오오 자 여기는 개이득일지도 기도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유물은 죽고 난 후에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응? 좋은건가요? 동백꽃 개이득이지 올라오십쇼 보스인가요? 아니지? 안 돼! 아 꼈어 꼈어 아 꼈다 아 꼈잖아요 아 손넣네 날라오는거 왜케 느려 아 돌에 꼈어 아 죽을때 떨구는거 아 죽을때 태물이 떨궜었나? 안 맞죠? 보고있었다 나이스 컷 아 내가 죽였어야되는데 피해량이 안올라갔네 아 투사체? 투사체 죽긴한데 딜이 은근히 좀 딜뽕이 있어요 아니 또 죽을지도 모르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헉! 나무줬어 너무 좁아요 호호호호 오케이 60퍼까지 땡겨놨다잉 70퍼 나이스 투사체 은근히 쌤 10초언제지나 10초언제지나냐고 10초언제지나냐고 아 이상한데 맞아버렸음 10초언제지 어? 자 이거 한방들로 갈것이냐 한방들 삭 삭 보스다 어차피 나무만 보이긴해요 어? 실수 실수 헌신 아 헌신 받은건가? 나이스 나이스 개쎄 아 들어왔어요? 다행이다 개쎄 하트까지 자 몇대맞으면 죽는거지 음 개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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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런 미친 아아 아 여태 얼마나 힘들게 올려놨는데 아 이거 기가 빠지네 아 차근차근 또 올라가면 됩니다 오케이 하트 얻었다 맞은거 복구 오케이 위험했다 느린 전투를 하는거야 느린 전투 하트 반개 올라가서 좋은거 좋은거 생선이요 솔직히 생선이지 오 개쎄 느리..어우 느린 전투 느린 전투 느린 전투 느려 어어 위험했다 어어 위험했어 어어 위험했어 어 막상막하였다 아냐 사령단건 별로에요 이것도 별로..별로야 쏘는게 훨씬 낫다 어차피 다 돌꺼니까 아 맞았어 아 또 맞았어 아 나랑 도끼랑 안맞나봐 도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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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진짜 잘 못쓰네요 죽겠는데 타이밍이 왜이러지 이거 죽는거 아님? 두대맞으면 죽는데? 설마 죽겠어? 천천히 하자 아휴 죽은줄 알았네 그니까 타이밍이 타이밍을 못잡아가지고 가있어? 어음 나무지 사실 금가루가 나중에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복귀합시다 쓰러뜨린 이겨도 아 많이도 나무 많이도 먹었다 애들 다 자고 있겠네 어이 뒤질라 그러는데? 아 아닌가? 맞지? 죽이려고 하는거 맞죠? 맞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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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서 자 근데 나 분명 요리 많이 만들어 놓고 왔는데 이 새끼 오자마자 밥먹는거 봐라? 이 새끼 오자마자 밥먹는거 봐라? 잘했어 다 밥먹어 가서 죽진 않네 다행이다 다시 아 미안하다 내가 이게 그런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게 아니잖아 돈 벌고 왔어 나 먹은건데 이래? 왜 이래? 왜 안먹어? 왜 안먹어? 개노답이네 개노답이네 어 왜 먹질 않는거죠? 부족해? 아 화장실 내가 비워줘야돼? 공싸는거네 이야 쩐다 아 그냥 획득만 눌러주면 되네 그래도 어 괜찮았지 너? 야 그래도 뭔가 똥 없으니까 좋다 부족하진 않겠지? 나 알아서 먹는데요? 아 그래도 괜찮은데? 꽉 찼듯 아직도 배가 고픈사람이 있는거죠 이거 됐어 됐어 이정도면 다 먹고싶은데 다 먹고싶은데 굿 아 설교부터 하지말걸 의식부터 한 다음에 돈 한번 땡긴 다음에 그렇게 해야겠다 다행이다 그래도 아주 쿨타임이 남아서 다행이야 소유? 볼까? 성스러운 건축학 새로운 건물이 건설일 때 신앙 5월을 얻는다 설교라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나이스 됐어 뭐야? 똥을 얻다 싸놓을수도 있어? 어? 아니 이거는 좀 선 넘지 않나? 어떤 새끼야? 똥을 졌다 싸놓을 수가 있나? 좀 기분 나쁘지도 도 볼이 없네 돈 많으니까 다행이다 저 좋았어 똥도 치우러 가야돼 다행이다 야 이거 똥 업그레이드 해야겠는데? 화장실? 업그레이드 화장실 없음? 대형 주거지네? 와 이런게 있구나 아직 4개나 더 올려야되네 그냥 화장실 3개 그냥 화장실 3개 일단 하나씩 다 올라갑시다 이 줄 또 화장실 가네? 아 이게 할수있는 수가 정해져있나보다 내가 들어가니까 얘가 빠지네 화장실 간거 아니야? 똥 많이 싼다 똥 많이 싼다 애들 화장실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정도면은 잘하고 있지 아직 두개나 필요하다 꽉 찼어 들어가 들어가 왜 안들어가는거야 확씨 오마울 그냥 확씨 다섯개까지 해 다섯개까지 청소부도 있으니깐 청소부도 있으니깐 그리고 좀 제대로 이것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물주는 것도 자동으로 좀 만듭시다 오오 나이스 타이밍 동백구 그래도 50개나 있어요 꽤 많죠? 수정 뭐야?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한번 뭐야 똥 이런식으로 해야되지않을까 이런식으로 다 둘러 아 꽤 오래걸리겠구만 이거 확인 이거 업그레이드 아직 못해주잖아요 이거 근데 만약에 이거 보시면서 개 불편하신 분이 많았을걸? 아니 저걸 왜 저렇게 해놓고 지가 뭘주고있지? 개 불편하네 금방 다 옮겨요 금방 함? 부정은 못하겠네 봐봐 사실 이 과정이 너무 귀찮았어요 이게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이쁘게 이쪽에다 그냥 밭은 다 이쪽으로 가려고 이쪽으로 그냥 밭을 싹 다 이렇게 사사사삭 하려구요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중에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쩔이죠? 쩔이죠? 다 이렇게 사사사삭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쵸? 시도 막 심어주면 좋겠다 시압보관함을 또 설치하면은 자동으로 또 그것도 해? 이거? 아 오케이 딱 나이스다 태비보관함도 저쪽에 만들어야겠다 오케이 하나만 더 그렇지 헐 완벽함? 완벽한 이제 밭인가요? 다들 몰려오는거봐 그래 치워라 이게 어? 너네 먹여 살리려고 하는 일이야 맞아요 허사비는 입금 아 딱 정해져있구나 그래도 그럼 알아서 심는건가? 봐야겠다잉 허사비도 어 심을수있다 아아 이정도야? 아 애매하네 여따시 여따시 말겠다 완벽한 효율을 위해서 완벽한 효율을 위해서 수고했고 하아 하아 퇴근시 밤만 딱 완벽히 만들어봐야겠다 자 이제 그럼 이거 알아서 심는거겠죠? 여기 씨앗 저장고도 있고 태비도 있고 하니까 물도 자동으로 주는거고 좋아요 완벽히 일하자 애들 다 자는데 풀이 없네 똑똑 여섯번 어 밭일은 해놓을게요 수확은 안하죠 수확은 내가 해야되지 이제 건물 업그레이드하면은 자동으로 수확한다 이거죠 확인 일어나면은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그 건물 업그레이드는 음 뭐지? 이쪽이네 아닌가? 어디지? 여기인가보다 농부배치소 이거에요? 이거 아님? 수확 어차피 다음 업그레이드라는거지 똥이나 좀 비워주고 아 젠장 일어나자마자 와봐 얘들아 일식템? 아 아직 수탄이네 자 소개한번 합시다 좋았어 좋았어 자 일하나 일시켜야되는데 음 음 오마오씨 가서 밭이나 관리하십쇼 일식쿨타임이나 재료 줄여주는게 뭔데요? 뭔지 알아야지 quite a little bit 기대중이 달해 오어어 오어 butt 어이라는데 어어어어어어 헌신 이거요 이거요? 그게 이거 아냐? 쿨타임 줄여지는거? 이거 아닌데? 쿨타임 이거 이거 이런거? 알겠습니다 일단은 레벨업 좀 많이 해야겠네요 물은 언제 줘? 아 씨앗 심기 바쁘구나 아 내가 확인 좀 해야겠어 수학은 내가 하고 일해라 어느 세월에 하실래요? 그래도 자동 알아서 좀 좋을 듯? 방금 거기였어요 뭐해 둘이? 둘이의 밥과 가면서 이래? 효율이 개똥인데? 효율이 개똥인데? 아 물 언제 줄지 궁금하다 눈치 보이게 눈치 주고 있는건데? 눈치 주고 있는건데요? 만들어야 될거 봅시다 화장실도 하나 더 만들어줄까? 괜찮을 듯? 괜찮을 듯? 오오 물 준다 물 준다 오오올 자리가 없다는거죠? 죽어.. 아까 죽어가지고 아냐 씨앗 다 됐네 아아 아아 자꾸 쳐다봐서 주는거 아니었네 이제 이제 한번 던전 한번 더 가고 이정도면 그래도 어느정도 살짝 자동한 들어왔다 아니 돌장? 이거 이거 없앨수있나? 되네 이거 그거거든요 캐스트 오케이 편안? 아니 그래봤자 돌안한데 어떤새끼가 또 밖에다 똥 싸놓은거 같은데? 이제 추종자점 더 생산해도 그니까 더 널려도 될거같은 느낌? 지금 부족해 사람이 부족해 사람이 할일이 많은거 아니죠 지금 사람이 지금 사람이 사람을 더 구해야될거 같아 응 애들 또 굶어죽을 수 있거든 요리를 좀 해놓고 가야되나? 요리를 저장할 수 있는데도 있나요? 어서오세요 요리 저장시설도 있어? 요리 저장시설도 있어? 안되죠 그냥 해놓고 뭐 입교를 원하시는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이긴합니다 뭐 입교를 원하시는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이긴합니다 다시하게 될곳이다 알겠습니다 가자 보스인가바 여기서 잘해가지고 추가 데미지 좀 만당채워가지고 갑시다 뒤졌다 저거 60원이야 어? 그러네? 돈 주고도 살 수 있긴 하네요 이제? 돈 좀 있지? 자 10번 채웠고 오케이 자 25% 과연 몇 번까지 갈 것인가? 누구세요? 뱀인가요? 반갑구나 아이야 니가 라타우의 친구 시시 니시시시시시? 라타우가 누구였지? 라타우가 내게 모든 걸 말해 주었지 라타우를 만나 너클본을 하러 가는 중이지 아아 아까 도박하던 애구나 근데 아 퀘스트인가요? 도박하던 애 아니에요? 도박하던 애? 나한테 달리네? 자 40%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안 부서져 그러니깐 도박하던 애가 로산룰이 ор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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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고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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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좀 아니 이거 반동으로 맞았어 도끼 반동으로 돈으로 추가 카드가 된다고요? 우와 이런거야? 저 돈이 좀 있어가지고요 카드 하나만 더 주실 수 있나요? 허허허허 아주 괜찮구나 재충전중이네 음 아 아주 좋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아 또 너 우리 신도한테 뭔짓 할거지 너 니가 섬기는 자는 내가 우리 모두 죽일때까지 만족하지 않으리라 래쉬 죽였죠? 널 죽일겁니다 오케이 아 그냥 좀 말로만 확실히 치명타가 세긴 했네요 아 오샤키 깜짝 놀랬 죽어라 오우 깜짝이야 놀랬잖아 놀랬잖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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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자존심 상해 이씨 아 자존심 상해 아이 그 눈이 눈이 침침해가지고 눈이 침침해서 그래요 자 자 보자 여기 한번 봅시다 애들을 어 여기 신도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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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않아 이렇게 호박 호박 씨앗도 주네 뭐야 뭐야 이거 도끼라서 가능한건가? 아닌가? 칼로도 가능했던가 아니 지금 눈이 침침해서 그렇다니까요 시브리키틱독 자 호박 밖에 없죠 여기서 가져갈만한 호박 밖에 없어 어 뭐야 미안하다 아까 누가 죽이라고 해가지고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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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자아 드디어 야 얼마만에 이거 사람을 구하러 온 길이야? 야 오랜만이다잉 우리 우리 교회 안들어오면은 너 이렇게 되는거야 알겠지 난 바보들에게 둘러싸여 스스로의 영민함을 알지 못했다 허나 그대는 알고있지 않았어 어린양이여? 그대 어리석은가 내 직접 우월성을 인정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시오 싫다 어리석고도 불명 불평만 늘어놓는 바보로군 허약한 정신으로 내 시간 낭비하지 말라 어? 이거 어떻게 못 죽여요? 진짜로 죽일 수 있는 방법 없음? 하아 열받네 자기를 믿을 애잖아 열받아가지고 내가 아씨 아 이거 보스전인가요? 이거 5%밖에 못췄는데 아 열받네 네 나이스 오케이 20% 어? 아 데리고 올 순 있어요? 그 방금 전에 내가 그렇다 했으면은 데리고 올 순 있는 거였어? 아아 아 아 반동분자 해가지고 죽일걸 아 나 그렇게 그렇게 똑똑한 생각을 왜 못했을까 아니 그거 은근히 쏠쏠하단 말이죠 뭐야 뭐야 야 맞았어 나? 아 잘못 굴렀니 개씨 하 내가 구르기를 잘 못하는구나 어? 산단은 저있죠? 마우스질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한번 가봐 알았어 흡혈 한번 가볼게요 흡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흡혈 잘하는데? 아니 그냥 저는 도끼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잘하는데 흡혈? 아니 아까 흡혈 누가 못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어어 어어 처음 왔는데 여기? 작은 어깨에 수많은 세월에 무게를 짊어지고 계시는군 그쵸? 신도들일 나이가 그쵸? 신도들일 나이가 기만 그 자체로군 그대의 왕관이 그대의 왕관이 엉겹의 불길로 재련에 A철로 된 무기의 모습을 띠게 하시오 흡혈이 진짜 안 터지는 거예요? 내가 운이 좋았던 거야 지금? 아 도끼말고 아 진짜 도끼말고 아니다 도끼로 갈까? 한방 내면 세긴 한데 운명의 사냥개 개좋거든요 아니야 그냥 특별로 가자 그냥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3타말고 1타만 때리는 거야 이렇게 3타 데미지가 상당하다고 했거든요 하니 뭒 워어엉 모야 이거 웬일.. 웬열..? 마지막에서 지금 마지막이 아닌가? 토끼말 나올 만한가? 아Нет 또맞아 보스타씨 브렉! 너무 쫄아 눈이 영 침침하구만 이거 보스타 아 나 못 깨는거 아냐? 안되는데? 한 번에 깨야되는데? 가자 드디어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안식을 취하거라 생물이여 그대는 이 사원을 벗어날 수 없다 아 근데 패턴이 좀 첫번째 보스보단 빡세지 않을까? 어머어머 야아 쫄따고 쏴낼거 아냐? 아 일단 사빵 어어 어 빠른데 너 피가 3타 안돼! 어 맞을 뻔 이거 좀 아파 오케이 3타 개쎄 3타 개쎄 체력채움 와아 잠깐만 이거 피해량 많이 늘려가지고 뭐 아프지 않은데? 야비하게 할 수 있겠는걸? 뭐 이런식으로? 자아 집주오오오 오케이 겨어..거리 계산해서 3타를 때려요 이제 3탄방 105퍼 오케이 오케이 120퍼 안돼 이걸 쳐맞아 작업해 작업해 작업한다 작업 가능 작업 가능 작업 가능이라니까 어차피 쟤네가 나와야 보스가 나오는거거든 얘네 잡아 아 아직 한방 아니야 자 작업을 해볼까요 60퍼 야 이거 무함 체력 가능하겠는데 피흡까지 가능하겠는걸 얘네 몹으로 인식되네 이래서 원래 소환수는 몹으로 안쳐주는데 게임에서 그죠 오히려 오히려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 3타 3타를 딱 노려가지고 쉴 수 있는게 어디가 3타 110퍼 안돼요 지금 얼마나 지금 어 어 힘들게 120퍼 복구시켜놨는데 안돼 안돼 아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뭔가 쫄린다 130퍼 아 아어 마지막 죽어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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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퍼 몇 퍼까지 늘릴 수 있을까 몇 퍼까지 늘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게임을 하는거지 나는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백퍼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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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이십오피레요 아 으 으 너 쫄따구를 소환했으면 안됐다 너의 큰 패착이지 240%다 지금 보스 소환하면 바로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들 기도하고 있는 거 안다 제발 맞자라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저주 딱 3방이면 죽을 것 같아 보스 와 와 개쎄 개쎄 죽여 와 일부러 모으고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 불쌍하게 죽었다 너 불쌍한 것 보스 소환 왜 해가지고 헤헤 개사기 똑똑했죠 나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줬어 어어 그치 그치 다줘 다줘 아주 좋구만 헤헤헤 좋았다 사문 절 두번째 보스까지 끝냈습니다 니가 해캐을 죽이는 모습을 즐겁게 보았다 그 오만한 모습은 언제나 파멸로 가리라 생각했지 예 신앙을 향한 네 자비없는 성전이 나의 차가운 뛰지 않는 심장을 덮이는구나 감사합니다 부안 양주기는 황야에서의 길을 찾는 자여 사막에서 물을 찾는 자여 어둠 속의 빛으로다 자여 사막에서 만나요 자여 사막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